밧줄보다 쇠사슬이... 쇠사슬보다 철조망이... 철조망보다는 내 살점을 뜯어내고 싶어 안달하는 군중들의 소나기가... 당장 시련이 옮길 수 없다니... 조금 아쉬워지는군... 자, 나를 처형에다오... 증오에다오... 조금만 더... 세상의 실체를 목격하라... 저는 단 1초라도 허투루 쓸 수 없어요 8인 1, 가세하겠습니다... 계산대로야... 흡! 긴 잠에서 깨어나니 허기가 지네... 어때? 사탕 대신 새하얀 목덜미에 입맛... 어? 아차차... 부끄러운 대사가 있었네... 이건 못 들은 걸로 해줘, 사장님! 나의 권석이여! 소원을 응해라! 함께 춤추자! 자, 막을 올리는 거야! 지금이 기회야! 강하게! 이제 진심으로 갈게! 샥! 달빛의 재물이 되어라! 흡! 이걸 클라이막스! 장렬하는 달빛으로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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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